오, 이 새끼 뭐야. 오! 죽같이 생겼네. 허허 이 새끼. 아, 웃는 거 싸발적이네 이 병신 같은 놈 이거. 근데 왜 이따구로 시작해? 왜? 아, 여기서 뻑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뻑큐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눌러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어어어어, 저 개새끼 저거. 사람을 그냥 호떡으로 만들어버리네. 모르는 사람에게 뻑큐를 하면 어떤 반응. 염병 땀병에 가다보리 속병이. 뻑큐를 해도 화를 안 내네요. 자, 그럼 다음분에게 한번 뻑큐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시나 드시죠? 반응이 없네요. 길 가는 사람한테 해야 되나요? 아, 저기 시민 한 분이 계시는데. 저 시민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같은 년 왜 도망가? 네, 안녕하세요. 대놓고 보여드릴게요. 저기요. 사람이 말을 하며. 대답을 해야되봐. 안녕하세요. 아래씨 저 보고있네요. 뻑큐. 오, 뭐. 오, 저. 사진 찍는 거예요? 인스타 찍으시네. 잠시만요. 도찰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 개같은 새끼야. 핸드폰 내라.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뻑큐. 오, 죄송합니다. 오, 잠깐만요. 오, 잠시만요. 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오, 씨. 아저씨 이거 드세요, 이거. 야,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법규나 드시죠? 뭐야, 이건? 뭐지? 어이? 아, 저기요. 사람 여기 뒤져 있는데 안 살리시면 어떡해요. 잠시만요. 니 동료가 뒤져도. 뒤져도. 너 거기 차에 타 있을래 너? 런. 너 어디 가? 니 동료가. 아니, 니 동료가 저기 있는데. 니 동료가 거기 있는데 너 어디 가? 헬로. 어우, 경찰한테 가는구만. 저 싸발적인 새끼 저거. 아니, 니 동료가 저기 있는데 도망가면 어떡해. 역시 여러분들 인생은 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인형인 줄 아나 이게 어디서. 어휴, 씨. 저기요. 디져 그냥. 신고하시는 거예요? 디지고 싶어. 어잇. 안녕하세요. 뜰뜰 개자식아. 빠밤빠. 디져 그냥 이 새끼야. 디져 그냥. 어우. 대박.